한글자막 by 김재인 더 나아 저기 뭐야 한 것도 해드려야 되는데 그거 나나 못해 주겠어 안 그래요 배우는 거라고 또 다른 게 한번 배워 보시죠 자, 페이지 딱 펴고 야물지게 배워보시오, 야물지게 오늘은 좀 안춘께 30분까지 내리셔리 요거를 가르쳐드릴께 그때의 춘향이는 옥방에 홀로 앉아 눈물로 세월을 보내는디 아이고 잘하네 춘향형상 살펴보니 시작 춘향형상 살펴보니 쑥대머리 시작 쑥대머리 귀신형형 귀신형형 귀신 해봐 귀신 그렇지 그렇게 미리 음을 하나 걸치고 미리 내려오는거 귀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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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귀신형형 그래야 그게 분명하게 이쁘게 꺾어져 쑥대머리 귀신 형형 시작 쑥대머리 귀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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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군가 잘한다 되게 저항맙국방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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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되게 이쁜소리난다 이쁜소리나 근데 그거를 조금 더 테크니컬하게 최한막 시장 최한막 옥방 찬자리에 찬자리에 생각난 곳이 생각난 곳이 나는 목이 다 있는데 시작 생각난 곳이 생각난 곳이 난 그렇게 하는데 여러분들은 전부 다 평범하게 전부 다 생략해버려 그러면 노래가 뭐예요? 밋밋하지잖아 생각난 곳이 생각난 곳이 님뿐이라 님뿐이라 붙여 붙여 시작 시작 복고 지고 복고 지고 한양 남궁은 복고 지고 한양 남궁은 복고 지고 오구리증 정별 후로 오구리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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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부 다 목을 넣어 하나도 그냥 안가 오구리증 청별 후로 시작 오구리증 오구리증 시작 오구리증 일장 서른 일장 서른 내가 가뭇봤으니 내가 가뭇봤으니 내가 가뭇봤으니 부모 복냥 글을 공부어 별을 일곱 싸워서 이러는 가 별을 일곱 싸워서 이러는 가 잘했어요 여인 신혼 금수르지 나를 잊고 이러는 가 여인 신혼 금수르지 나를 잊고 이러는 가 개구 고궁 하 주어 하 얼 같이 개구 하 미리 개구 해버리면 내려올 수가 없어 개구 고궁 구웅 밑에서 탁 음을 쳐야지 음 밑에 내려오지를 못해 개구 고궁 하 시작 개구 주웅 하 주어 하 할 가 지 주어 할 가 지 나는 리을 발음을 할 때 한 번 더 액센트를 주어 주어 하 할 가 지 노래가 더 잠지잖아 시작 주어 오 할 가 지 번 뜨거지 소 사 와 서 고 피 지 고 저 해 번 뜨거지 소 사 번 뜨거지 소 사 와 서 목 쓰잖아 시작 번 뜨거지 소 사 바 서 피 시 오 려 바 하 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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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내막내막내막혀쓰니 다시 해요 마강 막내 시작! 막내막혀쓰니 헐라 아까보다 앵무설을 내가 어이 보며 앵무설을 내가 어이 보며 그냥 노래를 하지 말고 전부 목을 내야 돼 앵무설을 서로 헐 요 놈이 목이 들어가 있어 그게 상당히 비중이 있는 식임인데 여러분들은 그냥 무시하고 서로를 내가 이래버려 뭉개버려 앵무설을 내가 어이 보며 내가 그냥 목을 거칠이 쓰는 게 아니라 그게 식임이란 말이야 여러분들은 그냥 거기로 그냥 민구름하니 가버린다는 게 앵무설을 내가 어이 보며 시작! 앵무설을 내가 어이 보며 앵무설을 내가 어이 보며 앵무설을 내가 어이 보며 앵무설을 내가 어이 보며 전전 반측 참 못 이루니 전전 반측 참 못 이루니 이루니 달고 올라가야 되는 거야 왜냐면 이건 고체 소리라 안 달고 올라가면 심심해서 들을 수가 없는 거라고 굉장히 곡 자체는 심플한 곡이에요 단지 거기에 목을 이리저리 달고 가니까 이게 좀 테크니컬하게 보이는 거지 이거 무지 단순한 그래서 여러분들이 쉽게 생각하고 덤비는 거예요 아니거든 구구절절이 목을 다 달아주고 가야 되는 거거든 이게 식임이 많아 근데 고체 식임이라 여러분들이 다 뭉개고 간다고 아니야 달아올리는 거 꺾는 거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꺾어서 저기한 거 찍어 누르는 거 이런 거 다 해줘야 되는 거예요 이게 고체는 그게 다 그게 목이야 그게 식임이라고 여러분들이 고체 식임에 무지하게 둔해요 둔감해 그래갖고 막 무술 막 쳐야지 다른 줄 알아 아니야 이런 목을 다 배워야지 되는 거예요 이게 기본인 거예요 고체 소리 하나도 못하고 전부 다 그냥 저 석변재 소리만 배워가지고 그냥 그런 목만 먹인 줄 알았는데 아니라고요 이런 기초가 안 돼 있으면 그런 목을 쓸데 무지하게 촌스럽게 들려요 기초가 안 돼 있으면서 목을 쓰니까 그리고 그냥 미끄러지고 쫙 그냥 미끄러져요 딱 들어보면 아이고 저 소리 하다만 해 딱 그래 버린다 아니요 탄탄하게 이런 기초가 있는 후에 석변재 거기에 그걸 쌓아야 아주 맛있는 식임이 되는 거예요 절대로 명심하세요 이런 거 흘려 듣지 마세요 전부 그렇게 암흑해놔 하면 안 돼요 다시 할 거예요 앵무서로 홀대가 어휘혼며 시작 앵무서로 홀대가 어휘혼며 전전 반 즉 참 못 이루니 시작 전전 반 즉 참 못 이루니 호정 몽을 꿀 수 있나 호정 몽을 꿀 수 있나 여기까지 할 거예요 이게 반동갱이야 반동갱이 그 다음에 반동갱이로 나누어서 그 다음 주에 배워드릴게요 자 그럼 다시 여기서 또 처음부터 돌아가요 그때요 춘향이는 시작 그때요 춘향이는 옥방에 홀로 앉아 옥방에 홀로 앉아 눈물로 세월을 보내는디 눈물로 세월을 보내는디 춘향 형상 살펴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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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을 붙여야 돼 쑥대머리 쑥대머리 귀신 형용 쑥대머리 귀신 형용 쑥대머리 귀신 형용 다 같이 너무씨고 적응 송근모 웅방 찬 자리 저 엥마 웅방 많이 좋아졌어요. 생각난 것이님뿐이라 생각난 것이님뿐이라 또 이라 붙여야 된다고 했어요. 여기서 늘려서 하네. 님뿐이라 시작 님뿐이라 폭구치고 폭구지고 한양당 구구건 폭구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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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한다. 한양당 구구건 폭구고 잘한다. 오리정 청별구로 오리정 오리정 청별구로 일장 서르 내가 못 봤으니 일장 서르 내가 못 봤으니 오리정 많이 좋아졌어요. 풍어 봉양 그 흙을 공부고 풍어 봉양 그렇지 그 흙을 공부어 흙을 흙을 없어서 이루 흙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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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인 신혼 금수르지 달을 잊고 이러는가 시작! 여인 신혼 금수르지 달을 잊고 이러는가 개구공항아 주어 할 가치 개구공항아 주어 할 가치 본 뜨거지 쏟아서 비치고 저어 본 뜨거지 쏟아서...비치고 저어 마왕 망대에 박혔으니 마왕 망대에 박혔으니 좋다 앵무설 헐대가 어이 보며 앵무설 헐대가 어이 보며 천전판측 참 못 이루니 천전판측 참 못 이루니 오제어 몽을 꿀 수 있나 오제어 몽을 꿀 수 있나 이 까지 하겠습니다 아이고 아씨 선생님 회장님 끝남으시오 네 인사하겠습니다 봄수 예 수고 많으셨어요 수고 많으셨어요 숙대머리를 다 했네요 아 이렇게 배우니까 또 다르네 그리고요 여러분들이 한 번하고 두 번하고 틀리네요 지금 숙대머리가 겁나 이뻐졌어요 그 내가 원하는 시김들이 나와요 처음 배우는 거예요. 그래요? 정말? 서부님한테 처음 내려받는 거 아니지? 안 되지. 안 되지. 이러면 몇 번 내가 해줄게. 서너 번도 더 배워야 돼, 우리. 다 아는 사람처럼 따라하는 거. 아니, 그러니까 다 아는 사람처럼 알았지. 아니, 예쁘고 따라하네. 근데 이쁜 시김이 막 나와서 깜짝 놀랐네. 나는 막 몇 번 배워서 저렇게 잘하는 줄 알았네. 시김이 말도 못 해, 이쁜 시김이 나와. 동영상 보고서 혼자서 해봤는데 제가 아직까지 시김새를 못 알아들어가지고 이제 그니까 여기서 이렇게 헌다. 내가 다 해줄게. 한글자막 by 박진희